내 최후의 극작품 진지함에 죽였었던 초연된 날 그 썩은 야채 가발을 우리에게 던진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속내던 거머린 후자 경찰이 아니었다면 난 공변하겠을 거야 마구 단추로 차림에 떨리는 모자라 보이는 걸음걸이 구아들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꼭 제작에 가까운 기세인 후자 인물만이 아니야 내가 알제니에 머무는 동안 그는 과장에 괴자고를 붙여놓고 날 보기적으로 비난했지 내 승부한 기름을 더럽혔어 그리고 그는 앨범 안에 메모리 담겼어 남책자를 처치한 오스카 월드에게 진심의 최악을 대중의 기회를 위해서 모두에게 알려줘야 하리 진실은 밝혀지니 밝혀진 진실은 이래 보여주니 어떻게 이런 보육적인 마음 남길 수 있지 나는 수개월간 그의 진실과 추정과 공격에 진실에 몰랐어 모든 걸 잃어버렸어 진실은 밝혀지니 당신은 당당한 얼굴 진실이 밝혀지니 불같은 그물에는 걸려들지 않으니 모든 걸 알려줘야 하리 진실은 밝혀지니 계단처럼 거짓을 진실은 원이 밝히리라 진실은 밝혀지니 더 이룰 어버린 소세지 진실은 밝혀지니 기초에 린 소세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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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